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6월 19일 월요일 아침 와 오늘은 날씨가 약간 흐린듯한데 붉은 태양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완전히 레드 선이네요 약간의 안개가 껴있으면서 아주 오늘은 레드 선으로 밝은 태양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멋지네요 또 레드 선 이렇게 멋진 태양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나뭇가지 태양이 움직여왔네요 어제보다도 또 옆에 뾰족한 나무에서 떴는데 오늘은 약간 낮은 나무 위에서 태양이 둥글게 둥글게 떠올랐습니다 우와 완전히 멋진 모습입니다 오늘의 멋진 태양 월요일 아침입니다 말없이 바라봐도 좋은 일출 순간 조금씩 조금씩 나무에서 떨어지네요 음 구름 한 점 없이 레드 선으로 사진은 약간 하얗거나 그렇게 보이지만 육안으로는 붉은색이 보이고 있습니다 멋진 태양에 떠오르는 순간입니다 오구구구구구구 오구 태양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다시 나와라 네 카메라를 건드렸더니 태양이 살짝 없었어요 네 오늘도 일주일이 시작하는 아침입니다 멋진 태양의 기운을 받고 멋있게 하루를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강원도 산척원도 허니헌고서 허니안입니다 음 제주들이 아주 아침에 높은 하늘을 팍 날고 다니네요 멋진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우와 오늘은 또 요즘 모처럼 뜨는 태양 중 가장 또 다른 모습으로 있습니다 우와 그루 한 점 없이 저렇게 붉은 태양이 떠오르는지 아주 또 신기한 모습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멋진 원래대로 우리는 멋진 사람이죠? 원래대로 오늘 월요일입니다 네 아름다운 6월에 19일을 장식하시기 바랍니다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아침 일주일을 전하는 강원도 삼척원도 허니 연구소 허니알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 모두 행복하세요 모두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Next time Bye bye 안녕 감사합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실밥으로 들어갑니다 동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건방 6시만 되면 실방으로 아침 일주일 아침마당 수다마당을 엽니다 다같이 놀러오세요 감사합니다